롤! 애들! 액션! 에이, 또 아무거나 먹는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오늘은 이제 요청을 벌이지 않는 그리스 전통 농축 방식의 디스 크림 요거트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네, 먹어봤는데 집에도 있어요. 되게 퀄리티가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유청을 벌이지 않는 그리스 전통 농축 방식은? 이거 여자친구한테 하듯이 조금 다 좋아하네. 유청을 벌이지 않는 그리스 전통 농축 방식은? 그렇게 한 번만. 네, 갈게요. 네, 갈게요. 오케이. 갈게요. 유청을 벌이지 않는 그리스 전통 농축 방식은? 요거. 호디스 그린 요거트죠. 많이 먹어야 되는데, 쇼커파이. 아, 맛있다. 역시 다르네. 그냥 요거트 말고 호디스 그린 요거트.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떨어지지 않나요? 나쁜 건 빼고, 좋은 건 두 배. 요거트는 원래 몸에 좋아요. 둘, 하나, 둘, 셋. 그린 요거트는 더 좋죠. 괜찮아요. 고구마카나 시끄러. 그래서, 그가 좋아야 되는거 같아요. 그는 왜냐고, 이렇게 쭉쭉. 이렇게 쭉쭉 나와.